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룹채널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채널이라는 것은 함께 묶고 싶은 트랙들의 경로를 더 지정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VCA 페이더 기능이라는 것도 알아봤었고 링크채널, 링크트랙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 그룹채널은 아웃풋,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메인 아웃으로 나가기 앞서서 뭔가 경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보통 음악에서는 버스를 만든다 버스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 경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경로를 지나쳐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트랙들을 큐베이스에서는 그것을 그룹트랙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룹트랙 만드는 법과 그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트랙이라는 것은 보통 악기군들로 많이 묶는 편이에요 뭐 이거를 응용하자면 뭐 어떻게 쓰기 나름이지만 보통은 악기군들, 보통 이제 믹싱 단계에서 드럼이면 드럼, 신디사이저면 신디사이저, 스트링이면 스트링, 기타면 기타 뭐 기타도 뭐 여러 종류 있죠 어쿠스틱 기타, 뭐 어떤 일렉트릭 기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연주법 단순히 뭐 그냥 멜로디 라인을 쳤는지 아니면 그냥 스트로크나 뭔가 리프를 쳤는지 뭐 연주법에 따를 수도 있고요 보컬들도 뭐 코러스인지 아니면 메인보컬인지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의 구분을 지을 수 있죠 이런 구분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필요하다면 이제 경로를 하나 더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드럼은 이제 킥부터 지금 탐탐까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쉬프트 누른 채로 클릭하면 선택되죠 드럼을 한번 더 경로를 하나 지정을 해 줄 거에요 예전에는 그룹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그룹 트랙을 새로 만들고 본인이 임의로 지정을 해 줬어야 돼요 경로를 아주 오래전에 근데 큐베이스5 막 이런 때 기능은 있지만 자기가 임의로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됐다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그 트랙 선택한 트랙을 그룹 트랙에 바로 집어 넣어 주면 됩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뭐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전에 VCA 페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룹 트랙과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반대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룹 채널 그룹 트랙을 만드는 거는 VCA 페이더와 엄연히 다릅니다 VCA 페이더는 이게 원리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아날로그 장비에서 가져왔지만 어쨌든 지금 큐베이스 얘기하자면 쉽게 생각하자면 볼륨만 제어하고 싶을 때 볼륨만 제어하는 뭔가 링크를 시키고 싶을 때 VCA 페이더고요 그룹 채널이라는 거는 하나의 경로를 더 생성해서 그 경로에 또 다른 에디팅 또 다른 이펙팅을 해줄 수 있는 볼륨 조절은 물론이고요 볼륨 조절 포함 그런 채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버스를 하나 더 만들어라 버스를 만들자 이런 얘기에 이럴 때 하나의 경로 통로를 더 만들자 이럴 때 그룹 채널을 생각하면 됩니다 큐베이스에선 Add 그룹 채널 To selected channels 이거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드럼이니까 드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드럼 Set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Input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 트랙들에 이제 오디오 트랙에 이제 모노냐 스테레오를 고르는 건데 그룹 트랙이지만 보통 우리가 팬 값이 드럼이 잡혀 있죠 뭔가 모노 트랙만 다 하더라도 팬 값이 좀 잡혀 있고 약간 공간 배치감이나 이런 입체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스테레오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그 이상 5.1 뭐 이런 것도 작업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우리 이제 경우에는 스테레오로 해주시고요 당연히 아웃풋은 이제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Add 트랙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냐면 오른쪽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요렇게 만들어졌죠 이거는 이제 좀 편의에 따라서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드럼 이런 트랙들 바로 오른쪽 아니면 근처에 그 그룹 트랙이 딱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더라구요 신디사이저다 그럼 신디사이저 옆에 신디사이저 그룹 트랙 뭐 기타다 기타 옆에 그룹 트랙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룹 트랙은 아웃풋 직전에 몰려있는 걸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대형 뭐 믹싱 콘솔이나 뭐 작은 소형 믹서만 해도 그룹 채널 또는 그룹 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메인 아웃풋 근처에 오밀조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원리로 생각하자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룹 트랙들이 최종 아웃풋 나가기 직전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됐죠 기타도 만들어 볼게요 기타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색깔로 구분해 놨죠 색깔 구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는 예전 영상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럼 또 여기도 add 그룹 채널 이렇게 해서 만들면 기타 이번엔 gtr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그럼 믹싱 할 때 무조건 만드느냐 무조건 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만들면 좀 유용하니까 만들죠 그러면 왜 만드느냐 아까 볼륨만 단순히 제어할 게 아니라 왜 만드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서트, EQ, 채널 스트립, 샌드 뭔가 이런 것들을 일반 오디오 트랙 제어하듯이 똑같이 제어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 응용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느냐 드럼에 똑같은 뭔가 이 패팅을 넣어 주려고 했던 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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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 마지막에만 그냥 여기 그룹 트랙에 하나만 딱 넣어주면 되겠네 기타에다 총괄적으로 뭔가 색채감을 하나 예를 들면 Saturation 넣어주는 Saturator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컴프레서 중에도 뭐 버스 컴프레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룹을 지어가지고 넣어주는 용도로 주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버스 컴프레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물론 트랙 하나하나에 바로바로 써도 되지만 뭐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주로 그룹 지어가지고 그렇게 써줘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쓸 때는 이제 트랙 각각에 넣기 보다는 하나에 딱 뭉뚱그려 가지고 이 소리들이 여기로 다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 하나만 딱 걸어주면은 이 트랙에 전부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밸런스를 조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공간감 같은 것도 그냥 전체적인 어떤 스테이지 느낌 아니면 홀 느낌 뭐 어떤 그런 공간적인 느낌을 전체적으로 하나만 넣어줘야지 드럼에 드럼에 걸리는 리버브와 기타에 걸리는 리버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럴 때 따로따로 걸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별로 트랙이 많지 않아 아주 나는 그룹 트랙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안 만드셔도 돼요 근데 트랙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트랙이 누적되고 동시에 제어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관리가 간편해지고 또 하나의 경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이펙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큐베이스에서는 그룹 채널 그룹 트랙은 이렇게 페이더 색깔이 이렇게 하늘색처럼 보여요 이걸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룹 채널이구나 그룹 트랙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다만 그룹 트랙은 하나의 경로를 더 생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녹음을 한다든가 이거 자체에서 뭔가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버튼은 없죠 하지만 오토메이션 같은 건 하실 수 있어요 이펙터의 양을 넣었다 뺐다 하는 오토메이션 볼륨을 올렸다 줄였다 하는 오토메이션 그리고 볼륨도 똑같이 제어할 수 있는데 VCA 페이더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는 볼륨을 조절해도 볼륨은 당연히 적용돼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적용이 되지만 실제 노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VCA 페이더는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볼륨 페이더가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나마 훨씬 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볼륨만 제어하고 싶다 그럼 VCA 페이더 정도 쓰시면 되고요 볼륨 플러스 내가 이펙팅을 뭔가 넣어줄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 한번 보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경로를 한번 더 거쳐가지고 이렇게 빼내고 싶다 소위 얘기하는 믹싱에서 스템 믹스 파일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스템 믹스 뭐 스템 파일 뭐 스템 어쩌저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게 이제 보통 이렇게 그룹 채널 지은 것들에 그런 하나의 뭉뚱그려서 놓은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 채널이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트랙이 많을 때 조금 이제 정리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로 하나의 간단한 팁 하나만 추가로 드리자면 큐베이스에는 존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냐면 제일 일부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비즈빌리티라고 해가지고 트랙을 어때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노출시키고 숨기고 하는 이제 비즈빌리티라고 하는 게 돼 있는데 왼쪽 밑에 보시면 아주 조그맣게 보인다 존이라고 있거든요 존슨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풋단 아웃풋단은 완전히 오른쪽 왼쪽에 딱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그룹 트랙 이제 생성할 때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여기 보시면은 그룹 트랙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GTR 지금 일단은 두 개만 만들어놨으니까 있죠 가운데로 돼 있으면 여기 이제 중심부에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오른쪽에 완전히 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관리하기 편하겠죠 마치 진짜 믹싱 콘솔 쓰는 느낌이에요 메인 아웃풋은 여기 있고 그룹 내가 이제 만드는 그룹 트랙마다 여기에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FX 채널 그러니까 공간계 채널 이펙트 채널 만드셔가지고 이것도 원하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어 트랙이 이렇게 많이 생성돼서 어 왔다 갔다 를 하더라도 여기 가운데 부만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오른쪽 왼쪽에 고정한 거는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왼쪽과 오른쪽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믹서 창을 믹싱 콘솔 창을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유용하겠죠 이 존은 별거 아니지만 생각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존도 기왕 있는 거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 그룹 트랙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에 대한 부분들은 믹서 창에서 이 위에 있는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아웃이죠 이게 그래서 눌러보시면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그룹 채널 그룹 트랙을 생성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처음에 드럼 트랙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드럼셋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타로 만들어 놓은 것은 GTR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기타 트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 그룹 트랙이 드럼은 일로 들어오고 기타는 일로 들어와서 이것들은 이제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와 드럼은 원래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야 될 거를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 그런 그룹의 어떤 경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번 더 지나쳐서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풋과 아웃풋이 흘러가는 그 경로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살짝 응용하자면 좀 예전 방식이에요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뭐냐면 원래 이렇게 그룹 트랙을 묶을 때 트랙을 선택해서 한 번에 이렇게 묶었었는데 처음에 같이 못 묶었다 나중에 그래도 이 GTR 그룹 트랙을 한번 지나가게 해야겠다 그럴 때는 그냥 손쉽게 이거 그냥 기타랑 관련 없는 트랙이지만 한번 예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누르시고요 그냥 그룹 트랙에서 기타 그룹 트랙을 지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그냥 너무 쉽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최초의 그룹 트랙을 경로 지정 못 했더라도 나중에 따로따로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경로를 계속 여기서 확인하시고 들어오는 경로 나가는 경로를 여기서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룹 트랙 쓰시면서 아마 이 라우팅 부분을 살짝 살짝 확인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믹서창에서 이거 쓰는 방법까지 알고 계시면 그룹 트랙을 훨씬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룹 트랙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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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